빠르랗 폴형을 바라는 말 건강이 너무 이쁘네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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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와.. 마이너스 아 정말 멋있네요 천천히 예뻐되요 고양이 좋아 아 몸컵 더 없어요? 몸컵 아 몸컵 아니야? 불풀이라도 안아가라 스포지 안 내려가 크림을 아 제 잘하진 잘하고 1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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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터널이 참 좋지? 좋아좋아 나무 터널 참 좋지? 나무 터널 내려와서 춤 좀 춰 주황색에서 춤 좀 춰라 개우름? 강아지 엎드린 거 너그럽게 보면 강아지 엎드린 모양이긴 해 대형견 얘는? 얘가 개우름 아니야? 어? 쟤가 개우름? 개우름? 얘가 개우름? 안녕 뭐하니? 또 엉덩이 가렸구나 여기 사진 스팟인 것 같아요 웨딩 촬영 엄청 많이 해 이렇게 저렇게 테두리로 이끼가 있냐? 귀엽게 여보 여보 주 살기 전엔 이렇게 뭔지도 몰랐었는데 예쁘네 뭐하니? 몸 비비네 가려운가 봐 털갈이 시즌이라 더 못가 더 못가 내 새끼 사랑하는 내 새끼 내 새끼 전시회 전시회 갔다가 사온 것들인데 이거 되게 귀엽죠? 여기 고양이가 얹고 있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얘는 사실 좀 충동 구매했어 왜냐면 이거를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쓰기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예쁘죠? 너무 예뻐 예뻐가지고 정말 했는데 못 쓸 것 같은데 써야지 이거 두 개 사고 싶었는데 하나만 남아가지고 제가 마지막 하나 가져왔어요 너무 귀여운 것 예쁘죠? 말도 있어 얍석 근데 너무 예쁜 것이었다 예쁘죠? 제가 가끔씩 지인들한테 편지 쓰거든요 그때 싸야겠어요 귀엽다 짠 제주의 보리밭을 그렸습니다 묵묵히 성실을 다하는 자연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저의 하루가 이 접시는 다행히 두 개가 있어서 두 개 사왔습니다 새트 새트 해로야 이거 보여줄까?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오오옹 아, 안녕하세요. 회권은 부가세 다 파운드니까? 네, 맞아요. 요가 눈에니? 그중에서 따라하면 나랑 오시고 하면 잡혀간다고 그러고요? 사과 부리지 마서 자기한테 부린대 파고자. 공부가 온 정도야.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대박 어? 그래? 어? 스크림이 있어 좋은데? 어? 너무 예쁘다 손님 왔을 때 야외에 가지고 와서 써도 괜찮겠다 예쁘다 수툴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되게 진짜 영롱해 얘를 좀 수툴이지만 선반으로 활용해가지고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떼고 책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서 책을 가지고 왔는데 약간 나무 관련된 책을 갖고 왔습니다 책은 과후 여기 중간에 선반이 하나 더 있어요 무심하게 무심하지만 계획된 듯이 탁 올려놓는 거야 화면에 주라니까 치렁치렁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왠지 치렁치렁이가 어울릴 것 같아 얘는 사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라푼젤이에요 요즘 친구들이 선물로 사준 건데 그때 라푼젤이라고 이름 지어서 저한테 줬던 애예요 제가 좋아하는 유리 소품들을 갖고 왔어요 모래시계에요 잘 안 보이죠? 내려오고 있는데 요거 올려줄게요 이것도 여러번 보여드렸죠 온도에 따라 이 안에 결정의 굵기가 달라져요 요즘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얘가 조금 덩어리 졌어 또 이렇게다가 저거 바꿔보면서 방향을 찾으면 돼 나 이렇게 할래 심플하게 예쁜데 그쵸? 뭔가 위아래 다 채우려고 하다가 그냥 위에 비웠어요 왜냐면 이게 더 심플하니 예쁜 것 같아 올려도 되긴 해 이 예쁘죠? 뜬금식물자랑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집 바닥이야 남의 집 사례는 그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바닥이 정말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적응이 안 됩니다 이 안에 이렇게 속 보이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속 보이는 스트리아 이거 위에 안 올리길 잘한 것 같아요 왜인 줄 알아요?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돼 앉으면 돼 어? 괜찮은데? 왜? 좋은데?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앱톤이랑 이나피 스퀘어가 콜라보한 제품이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귀여운 텍스트랑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제품인데요 원래 제가 앱톤을 처음 알았을 때는 그 컬러풀한 라인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고것도 되게 뭔가 집에 두면 포인트 되면서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클리어 타입으로 해가지고 텍스트 이렇게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컬러풀한 제품은 브라운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탐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와인 테이블인데 예쁘더라고요 예뻤다고 한다 탐났다고 한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막 났는데 잘 어울리죠 내 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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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늘 예쁘다 하늘이 예뻐지는 계절이 됐어 마루 나왔어? 마루야 하늘 되게 예뻐 하늘 봐 관심 없어? 알았죠? 이리 가 관심 없대요 이렇게 예쁜데 말이야 마루 대답만 하고 안 와 이리 와 마루 이리 와 마루 이리 와 안 와? 응 안 올 거야 거기 내려가지 마 응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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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너 줄게 너 줄게 너 줄게 너 줄게 너 줄게 흐르는 물 매니아 너 손 다 젓는다 이제 너 손 다 젓는다 이제 가 이제 가 가 가 이제 가 잠깐 사이에 더 예뻐졌다 재 지 그지 아이아네즈랑 이거 이거 아이아네즈랑 사귀는 랩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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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스타치 올리브 랩땅 오늘 아침 토스트 토마토 야채 이렇게 먹을게 아메리카노 아 오랜만에 되게 여유롭게 야채 먹지 않아? 응 왜 옛날에 이렇게 바쁘냐? 응 맛있구만 맛있지 심플하네 응 랩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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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헉 pum 어 국аков 너무 덥다. 한여름에 어떡하냐? 진짜 너무 덥다 한여름에 어떡하냐 누구야? 지민이? 지민이 기다려 간식 먹어요. 하늘이 간식 내 힐링 씩시기. 씩시기 한번 뛰어볼래? 뛰어볼까 우리? 그치? 와 뛴다. 씩시기 뛸 수 있어. 씩시기. 와 뛴다. 잘 뛰네. 그치 씩시기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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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맛있다. 뭘 알아야 사지. 공부해서 와야겠다. 새로 생긴 카페에 왔습니다. 뷰가 예술이라는 수박기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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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로고만 넣었어요. 너무 예쁜데요? 저 통밀 비스코티 통밀 드릴까요? 네네. 바다 같아. 주가 너무 좋다. 주가 너무 좋다. 여기. 예쁘다. 바다. 주가 너무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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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니야. 오니야. 아이 반가워. 아이 반가워. 오니야 잘 있었어. 잘 있었어. 오니야. 너무 반가워. 오니야. 오니야 너 더 예뻐졌다. 어떻게 된 거야. 어떻게 된 거야. 이게 건강한 상태래요. 네. 약간 갈비 만져지는 정도만 딱 좋아요. 네. 그렇다고 하죠. 아니 처음에 왔을 때 막 괜찮았어요? 처음에? 처음에는 그냥 원래 원래 그날 산책 되게 많이 시키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오니야. 어? 두박기 마루템이 되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손 귀여워. 손 귀여워. 펑펑펑펑. 아. 아. 멀지 마세요. 네. 아. 아. 안개에 싹 밤만 가려져 있으니까 묘하네. 어. 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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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0킬로미터 자 10킬로미터 평소에 우리 내일 계신 여러분들이 박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자 몸무게 참가자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들 귀지를 벗으니 포기 좋습니다 자 딱 30초만 더 손을 들겠습니다 참가자 항성 발성 3,2,1 출발 아메리카노 먹고 싶다 아메리카노 먹고 싶다 아메리카노 먹고 싶다 운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운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한번 더 아는데로 끌고 싶다 사진 다 들어주신 곳 조림이 계속 들여있는 곳 해야지 노란 받은 사람이 미치기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를学 아메리카노 다음뒤에 내가 전화하면 나와 내가 한 번 끝이니까 상편으로 귀여워 너무 맛있다 이제 먹지요? 진짜 맛있다 이제 해보고 메뉴를 안가고 아 이쁘다 되게 예쁘다 저녁 햇빛 바를까 어머 누구 새끼야? 저렇게 이뻐요 어머 마루야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쁠까 저요 난 닮았지요 왜 이래? 아니래 ABC 베이커리 스콘입니다 야야 이거 하트 먹으면 어떡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음 완전 고소하다 야 음 맛있다 맛있다 대박 짠짠 도도도도도 도도도도 도도도도 강아지 말치 좋아하시나요?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들어볼래요? 갑자기 음악둘째 이러다가 운동을 너무 거의 일생에 운동이 없다가 요즘 있어가지고 원래 이거 운동하면 그러나요? 조금만 좀 잘못 움직이면 근육이 딱 놀라면서 담이 딱 걸리는 게 요즘 되게 심해졌어요 종아리도 그러고 발가락도 그러고 어제는 쇄골이 완전 완전 이렇게 일어나다가 갑자기 확 몰라 아무튼 이렇게 딱 아팠어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죽을 듯이 아픈 거예요 조금 또 움직이니까 괜찮아지고 쇄골 부러진 거 아니야? 나 했는데 그걸 아닌 것 같고 아유 이제 운동 그거 고작 한다고 이렇게 티를 티를 내게 만들어 왔어요 오늘 아침에 요가 수업도 못 갔어요 아침엔 아예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약 진짜 싫지 않아요? 맛없는 거 근데 다른 얘기인데 물 먹고 약 먹어요? 아니면 약 먹고 물 마셔요? 별거 아닌데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 저는 약 먹고 물 마셔요 집이 닭김치가 짱이라서 정확히 먹었어요 Storage two 그럼 엔 줄 녀석 고소 먹고 점심 운동 아무튼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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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이에요 좋지.. 리필은 무조건이야 이것두당 창문이 열릴 수 있으니까 여름 느낌 나. 문이 열리니까 기분 좋다. 오늘은 공연님이 없기 때문에 운동 끝나고 혼자 집에 가고 있는데 요즘 너무 낯선 길이여서 살짝 우섭습니다. 무서워서 영상을 켰다는 뭐라도 떠들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켰습니다. 제가 좀 겁이 많아요. 다 나신 것도 그렇다고 하면 안전에는 거네. 네. 너무 잘생겼어. 너무 잘생겼어. 너무 잘생겼어. 너무 잘생겼어. 안녕 어? 물이 있는데? 왜? 딴딴딴딴 딴딴딴딴 따르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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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불로 먹을까? 배불로 먹을까? 근데 메탈핑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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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좀 먹자 먹자 밥 안 먹는 것 같아 먹자 어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